이펙트 차례였던 것 같은데 안녕 살인마 환영합니다 아잇 헛벌레 왜 이렇게 세 아싸 배신 1층부터 배신할 생각만 하는 사일런트 아 뭐야 오우 오우 헐 왜 이런거만 나와 어 어 뭐 어디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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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 다음 층어 아 아 아 어쩔 다음 층 아 아 으 아 으 아 부리건 빠졌네 끔캔 아 아 아 아 으 द । 빛 わっかあ わっかああ わっかあ 쓰자 딜카드 너무 없다 6댐씩 맞아도 뒤지게 아픕니다 이걸 사내 연금 룬피 아 엘리트 길박 룬피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아파 크크루 삥빵뽕 삥빵뽕 이마트 길박 목표시라고 엘리트 안나오는거 아님 소지사기침 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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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해서 유사전략가로 쓰자 고통 고통 받으리라 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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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 부니라스크 반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될거 같은데 이친 그러니까 놀랍게도 비타에는 인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삶 아니었어? 둘 다 있는건가 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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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살 의단 참을 수 없어 정말 참을 수 없어 야 형상존 강화해라 응하네 찹 거렘 림뿔 야바이 야바이 식군 엘리트 하나 더하자 야바이 설치를 먼저 했어야지 설치를 먼저 했어야지 설치를 먼저 했어야지 있던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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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유래영상 강화 아유 도갈아님 어서오십시오 블리트 가자 너무 좋은데 룸피라서 때가 터지겠네 마무리 기모 해야되는데 아니? 음 만겐 진짜 드로 꼬라지 봐라 아쉽고요 평상만 제때제때 나오면 되는데 하긴 그게 제때제때 나오면 쓸데없는가 껍질까기 껍질까기에 까비 괜히 행꽃만 날렸네 아까 수리검도 빠지지 않았나 망했네 아 아 아 아 나 반살인다. 지금 쓰면 파괴광선까지 막는건 문제없는데. 괴로워 없는게 이렇게. 괴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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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음... 해치웠나? 심유 아닌데? 안 해치웠는데? 근데 어차피 이번 턴에 죽진 않았어 리롤 랩 랩 랩 랩 고개 좀 줘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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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쌍쌍한 어? 호박이 왜 풀렸지? 마시고 보좌 스톱 야비뿔 야비먹었어, 야비뿔 얻었네 폭선반 급하게 구합니다 비싸게 쌉니다 강섬주의님 강섬주의님 앨 잠깐만 반쌀 쓸 생각하고 있었네 대원금 연금 이른 사일런트 저거 두개는 맨날같이 잡히더라 푹푹푹션 너무 좋다 저금통이 안꺼져 발돌림 이게 강화가 안되있네 아아 갓방 몰루표 더보고 제거 찾는게 낫겠지 복전반 해시계니까 다닐 음.. 왜 안 좋어 왜 안주워 환살도 어 어 어 어 어 지미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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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아 총매 쓰는 덱은 아니고 쌍절건도 좀 애매한데 상점을 두개나 더 봐야되니까 상점을 두개나 더 봐야되니까 돈을 두꺼 맡겼어야되는데 쌍절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거 같다 어 도리 형상 도리 형상 안 할 이유가 없다 형상복서버그 비행기 사느냐 다음 상점 보느냐 시권까지 있는데 비행기 필요한가 근데 이거보다 좋은거 없겠지 나 달팽이 자신있나 자신이 있었다고 하네요 빛집비는 패턴 넘어갈때 쓸거고 아니? 달팽아 너 너 체력이 왜그래 누구한테 맞아니? 반사리라 다음 턴에 잡으면 될거같은데 아 이번 턴에 잡나? 0 0 0 0 0 0 첫 회 왜이래 점심 차려 데카부터 잡는게 맞겠지? 점심 차려 플레이 치즈 좌우 치즈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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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배가 터지는게 그래 이래서 룸피 있을때 마무리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 마무리가 아니라 업무 어쨌든 쓸거지만 개시계 보는게 나을듯 나을 상반이라서 2스택 2스택 쌍절곤 안맞혔네 넌 왜 2스택이야 작은 수원장 Pero 작은 수원장 어? 반사 제거하면 딱이겠다 조금 애매하긴 하다 낄 것 같긴 한데 형상 빨로 객이 세다기 보다는 형상 빨로 어떻게 입힐 것 같음 택트 그게 센거다 이 택트 해시계 기껏 준비해 왔는데 너무 갱코스 할 수 있나? 심장전이니까 준비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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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어? 아! 아 아 아 아우 카드 하나 잡고 있어야 되는데 됐다 1 2 그 아하 아매낾 Punjab 공크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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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도할 필요 없었다 그냥 압도하는데 너무 쎄다 수요스 기르 사일런트 스즈카 첨탑 최강자 유령 유령 첨탑의 유령 와 멤버십 900원이나 어떻게 900원이나 돈 이벤트 떴었나 나인가 나인가 와 60원 영영영 영영영 하하하 영영영 하하하 아니 저딴것도 희귀요물이라고 지금 이 너브 쓰레기 아니야 솔직히 적당히 쓰레기여 그러지 작은 상자들아 완벽조차 덮어선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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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